동아시아의 문화예술 교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한중일 작가들의 작품이 전남 순천에 모였습니다. 각국의 작품들이 특색 있는 매력을 선사해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이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순천 지역에서는 지난 7일부터 2021 동아시아 문화도시 한중일 예술가 교류전이 2차에 걸쳐 열리고 있습니다. 2021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지정된 한중일 3국의 도시 중 순천시가 지원한 이번 전시회는 순천시 창작예술촌 조강훈 아트스튜디오와 중국의 랴오닝대학교 서화연구원에서 공동기획한 국제교류전입니다. 1차 전시는 동아시아 평화의 조각 순천만 동아시아를 품다라는 주제로 조강훈 아트스튜디오, 다다갤러리, 갤러리 작업실의 오후 3곳에서 총 80여 점을 오는 20일까지 선을 보입니다. 동아시아 한중일 3국 예술가들의 중국화, 수묵, 유화, 수채화, 설치 작품 등 다양한 작품으로 개개인의 삶과 도시가 간직한 기어, 그리고 도시 문화에 대한 탐색 등을 표현해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순천시가 2020년, 2021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문화도시 3곳 중에서 한 곳인 순천시에서 국제교류를 추진을 하는데 저희가 그 사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번 전시가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전시이기 때문에 저희는 준비를 나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처럼 보기 드문 중국 작가나 일본 작가들, 한국 작가들이 순천 지역에 와서 지금 전시된 작품이 약 80여 점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드뭅니다. 이번 기회에 방역 숙칙 잘 지키면서 한 번씩 오셔서 관람하시면 코로나 상황에서 좋은 치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시는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중국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다라 작가들이 작품을 통한 소통과 교감을 통해 미술계의 잔치를 넘어 동아시아 문화예술의 교류를 위한 교두보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고맙습니다. 자고hi vielä 하고요.